아하 좋았습니다 아 이런거는 레이드로 스크셔야 되죠 아브레니토스 함지훈에게 대줬습니다 함지훈 아하 얘 잘 못했습니다 김용환 석전모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브레니토스 리바운드 빠르게 설명을 드네게 서명진 널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노시케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서명진 선수가 트랜지션 상황에서 아노시케 패스가 걸렸습니다 서명진이 끊어낸 이후에 아브레니토스에 그리고 서명진 올라갑니다 정성구 하나 둘 벽 하나 둘 눈놓고 정성구에게 정성구 들어가다 다클로페 해줬습니다 김빛 소개 EVA 아브레니토스 직접 쏴습니다 아 좋습니다 1,2,3,1 계속 점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레헨토스 3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흘렀습니다 한 번에 길게 넘겨줬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브레헨토스 직접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패스를 넣어주지를 못해요 지금 골 밑 골파 끝차 조성호가 한계기 빼줬습니다 양웅석의 3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스가 잘했어요 시민 선수가 송영진이 코트를 건너옵니다 골이 살짝 흘렀어요 아브레헨토스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브레헨토스의 3점포 접수 났다 들어갔어요 72 대 79점차 아브레헨토스가 나와서 받아주었습니다 아브레헨토스 남은 시간 4초 3초 2초 1초 아브레헨토스 쐈어요 들어왔어요 지금 조선 선수가 시민을 못한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블락 하나를 해줬었던 게이지 프리미였습니다 아 갑자기 쫌 이후부터 페이트라이 돌파 다시 돌아다왔습니다 아바레헨토스에게 공이 이어집니다 아바레헨토스 옆으로 빼줬어요 함지훈이 쫓습니다 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아바레헨토스 함지훈에게 이어집니다 함지훈 옆으로 빼줬습니다 찬스요 아 찬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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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역전 석점포 아바레헨토스 야 야 이게 들어가네요 석점슛 그리고 엔드원까지 지금 석점포는 결정적인 한방이네요 3초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쐈어요 짧았어요 아 믹스에요 다시 아브리안토스 오우 길었어요 오우 길었어요 1구 성공했습니다 2구 성공 2구 성공 2구 성공 2구 성공 2구